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2억명의 시청자분들과 아프리카TV를 시청하고 계신 5천명의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원피스에 이어서 나루토 그쵸? 거의 약간 그 뭔가 이제 만화삼대장 그쵸? 애니메이션에 굉장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나루토의 게임 나루티미 스톰3 풀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의 애니메이션을 되게 잘 따라가는 게임이라서 아마 그 좀 이렇게 원피스보다 애니 연출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같이 보면서 만화 보는 것과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봅시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샀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토리 모드 이게 아마 나루토 질풍전의 그 스토리를 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자세한 건 들어가 봐야겠지 원피스랑 나루토가 2대장 아닌가 2대장? 양대 삼백 아닙니까? 추석이군 보름달이 뭔가 시작부터 굉장히 음산한데 나루토 스톰3 풀워스트 뭔데 이거 뭐가 뭐 꽝꽝 거리는 거야 뭔가 시작부터 영웅의 이야기 원자 기시모토 사시 오오오오 야 조이패드에 진도 모르는데 오오오 구미 아냐 구미? 구미 아냐 구미? 프라마 오 쟤 눈 왜 저래 어? 야 구미가 원래 사련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아 구미가ثر method 아 구미가 서들어오는 부분..인가...? 여기 나뭇잎마을이죠? 아... 사륜안에 지배당한 상태라고? 구미가 우와 군이 크기보소 딩ken 야 숙대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야 구미가 원래 이렇게 컸습니까? 마을 하나의 사이즈인데 거기? 오 포스고서 누구야 누구야 아 미라토사마 4대 호카기 미라토 같은데? 맞나? 저도 애니메이션을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진짜 나무늬 마을의 대장이죠 대장 나미카제 미라토 오 미라토 역시 간지 나루토의 아버지죠 하하 미소 포스보소 거의 원기옥수준임 아 이거네 구미가 나왔을때 막았어? 막은거야 이건? 아 이거 순신의술 순신의술 맞죠 순신의술 미라토가 약간 사기 캐릭이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 개간지 어? 맞아라 야 연출 잘 되어있다 뭐야 없어졌어 아 피한거구나 미라토가 와 이거는 원피스보다 애니메이션에 초점이 맞춰서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새로 오신들 반갑습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재미가 있을거야 원피스는 액션이 그렇다면 이건 아마 애니메이션이 좀 길겁니다 구미의 습격 오 시작할게 오오 오오 궁극의 결단 강력한 보스와의 배틀이나 이야기 진행 등 여러 상황에서 결단이 발생합니다 아 이거 워킹데드 만약 루트를 선택할 수 있나본데 영웅루트와 호골루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루트가 두가지가 있어요 지금 어 아이템팔레트가 있어서 닌자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다보면 알게 되겠죠 뭐 정확히 호골 난이도 4개 영웅 난이도 2개 수수께끼의 남자고 나뭇잎마을 방위 아 이거 그건가 왼쪽은 오비토랑 싸우는거고 그 마다라 있죠 마다라랑 싸우는거고 오른쪽이 나뭇잎마을로 가는건가 어려운걸로 한번 해볼까요 왜 나 난이도 높은거 가보자 왜이렇게 하면 되나 가봐 가봐 근데 제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게임 컨트롤같은거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 좀 셀거 같은데 최대한 마나스토리를 따라가볼게요 제가 마나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원래 머리를 쳐야지 이럴때 첫 액션인가? 미나토 대 오비토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뭐 이당시에는 이름이 마다라겠지만 맞다 어 첫번째 연수네요 일단은 가볍게 이겨줍시다 오 미나토 빠르네 미나생각! 나도 게임진행이 좀 약간 액션이 좀 뭔가 닌자의 그런걸 잘 살린거 같더라고 아 오 피했어 오오 피했어 피했어 덧 덧 덧 우와 개빠르네 얘 진짜 잠깐만 저리가 저리가 일단 차카라 좀 모아주고 아 이러분 지금 거의 완벽하게 이긴 있는데요 잠깐만 어어 이거를? 저걸 피... 저걸 피했다고? 일단 간을 좀... 자 전해석이 푸미를 좀 잡아야돼 그렇지 아 이거 굴라 잘 피하네 나생각을 너무 잘 피하는데 따라라라 들어와 일단 기 모아주고 가라앗 가라앗! 아 이거 이걸 피했다고? 아니 저걸 피했단 말이야? 내가 기본 평타로 가다가 나생각을 선고로... 어허 오허 오허 와 너무 잘 피..."어엉어 나생간을 한번 먹여주지 간다 이리와 이리와 내 녀석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그러시 나생간 이 새끼 본밤인 자식이 어디 호카게님에게 내 녀석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약간 미나토 프리덤은 약간 유도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오우야 이거 뭐야 오이가 안나가던데 여기다 마을에 구미가 있으니까 좀 신경쓰여 좀 신경쓰여 그래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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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이거 잡읍시다 어? 아 전투가 끝까지 안되네 약간 프로로그 느낌인데 전투가 끝까지 안나오고 야 난리 났어 지금 나뭇잎말 난리 났어 쟤 누가 막 거야 지금 와 붐이 진짜 포스에 지른다 이샤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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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개 아니야? 아 히루젠 사루토비 오랜만에 보네요 고인이 고인 아니니까 고인 오오오 이걸 이땐 좀 적다 전설의 삼린자 오르츠마루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스승이죠 스승 오오오 야 잠깐만 이게 게임이 돼? 아니 지금 사루토비가 구미를 이기라고? 야 이거 게임이 안될거 같은데 구미의 공격을 주의하자 구미를 격파하라 구미의 공격은 강력해서 가드가 불가능하다 좋아 한번 가봅시다 좋아 한번 가봅시다 우와 이거 너무 큰데? 일단 공격 범위를 피해서 약간 인법 위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푸른 표시가 있는 건물까지 이동하면은 구미를 직접 드릴 수 있다 좋아요 좋아 좋아 맞았어 한 대 맞았어 지금 오오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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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위치까지 가면은 이게 기본 공격 위치구나 여기서 봉으로 때릴 수 일단 인법 위주로 또 인법 위주로 오오 아 화두 화두 엄호 공격을 아 이제 서포터 부를 수 있다는거 서포터 부를 수 있다는거 오케이 진짜 환대 때렸다 와라치 와라치 싸대기 자식아 어디 건방지 짐승 자식이 야 근데 뭔가 쏠거 같아 쟤 지금 뭔가 빡친거 같아 쟤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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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타이밍이 피해야돼 일단 좀 근접하 피해라 아 도우 이새끼님 별거 만개로 팬가기 감사합니다 우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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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소 미소 여기다 일단 피해줘 우와 이거 스킬이 장난아닌데 스킬이 정상으로 자 근접붕ullen 승관되어 이거 거의 동물학대 아닙니까 동물학대 지금 증원멘버가 도착했다 화갈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서 합류해라 일단 가야되나? 이거 때리지 말고 가 진짜 때릴 만큼 때리고 싶은데 어어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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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죠 왼쪽? 일단 왼쪽으로 동료로 아 여기다 여기 직원부대 엄호공격 발동 어 얘 초자 아닙니까? 초자 초지 아버지 아카미치 초자 우와 정치보소 아저씨 으호호호호 저렇게? 스킨십을? 인터넷 액티브 액션 영상에 맞춰서 버튼을 랜덤하게 누르세요 좋아요 그대로 누르면 되겠지 버튼을 빠르게 입력할수록 성적이 좋대요 효과가 좋은거겠지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우와 구미를 뒤집었어 이거 나온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뒤늦게 한거죠 아마 요즘에는 그 BJ분들이 많이 안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신선할거야 요즘에는 우와 잠깐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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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술 오우 인술보소 오우 인술보소 구미가 약간 빡친거같애 지금 일단 원거리 공격을 좀 해주면서 공격위치까지 접근해서 오우 들어가야죠 그렇게 이거 조그마 오우 오 시카쿠드 나오네 얘가 걔의 시카마루 아버지죠 시카마루 아버지 엄청 똑똑한 세로시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림자인술 묶었어 묶었어 옵취 아 내가 임명 못한거야 지금? 1호가 아닌가? 1호 이치 이게 심전의술인가? 심전의술 와 임맺는 속도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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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우와 화두순보소 이야 화두마바 야 연출 잘했다 진짜 우와 연출 잘했다 일단 요렇게 구미를 일단 게임에서는 쓰러뜨렸는데 뭐 스토리 증대겠죠 가보죠 아 여기 또 스토리 보는 맛이 있네 애니메이션 구현을 잘해가지고 하지만 구미는 죽지 않았지 오 정신력이 아주 설마 막 2차전 미라토 쪽은 아직도 싸우고있네요 지금 계약봉이? 시크릿 팩터 해방 아 이거 아까 별을 좀 잘해가지고 그거 뭐야 뭐 새로운 장면이 나온거 같은데 숨은영상이래요 숨은영상 오 좋네요 지금 저 오비토가 저 가면스네가 이렇게 뭔가 환술로 저 아 여기서 이어서 하는구나 시크릿 액션을 찾았다 시크릿 액션을 찾았다 일단 가보죠 뭐 일단 이거 잡아야겠지 대쉬 해야된다고? 뭐 대쉬는 어렵지 않죠 이거 아 이 장면 야 이거 나오는구나 YYYB 오케이 이거 개 멋있었는데 위 위에서 아 미라토 대간지야 역시 멋있어 멋있어 아 근데 저기 뭐야 미라토가 오이가 없는거 같애 따라라 나생각! 와 거의 다 죽었죠 지금? 여기서 오이가 없어요 지금 이거 내가 쓰는데 오이가 안나와 일단 저건 그냥 잡죠 아 비상어택 노린건데 와 와 이 장면 멋있다 진짜 야 이것도 원피스랑 또 다른 맛이 있는데? 자 일단 귀 모아주고 자 일단 이겼어 저거 일단 구미의 그 주종관계를 없애버린건가? 아냐아냐 이거 피 다 차있을때도 오이 나가요 근데 아 얘는 컨트롤이 안되더라고 오이가 제가 게임 진행할때 매끄럽게 하려고 프리배틀은 몇번 해봤는데 똑같이 눌렀는데 미라토는 안나와가더라고 뭐 어쨌든 이겼습니다 좋았어 구미 습격의 사투 경험치들이 레벨있나? 미라토가 상급 닌자라고 혹하겠네 그쵸 뭐 상급 닌자 상급 상급 어 닌자겠죠 뭔가 굉장히 많이 얻었군 이제 구미인가? 구미다 일단 마을 밖으로 내보냈어 구미를 구미 아 근데 너무 쎄 너무 쎄 구미가 이속이죠? 우와 가마키치 아 가마키치가 아니죠 얘 얘 누구지? 나루토 두꺼비 오오 두꺼비 간지? 가마분타 맞어 가마분타 아 근데 원래 저 지라이아꺼 아닌가? 분타가 원래 미나토꺼에요? 뭐 어? 아 구미 데리고 순신의 해술 써서 이동한건가 지금? 미나토 미나토 큐비고토 턴 아 아 아 아 야 1대1은 좀 미나토라도 야 근데 미나토가 쎄게 쎄구나 이렇게 막 구미 이만한거를 막 이렇게 이동시킬정도면은 음 뭐 나가나? 나 괜찮지 게임하고 있는데 차크라 다 썼대 오오 발견됐다 야야야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봤다 구미가 누구랑 얘기하는거지? 아 아 쿠시나가 오는거야 여기? 아 쿠시나구나 아 우와 토스보소 야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게 쿠시나 목소리인가? 영웅이란게 미나토겠죠 서장 구미의 습격 끝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일단은 서장 끝났습니다 구미의 습격 일단 뭐 세이버 하죠 나미카제 미나토죠 나미카제 미나토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구미가 나온 장면이 나왔는데 영웅 기사 동경이 시행 동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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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루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뜯은 목소리인데 누구 목소리지 이게 이것도 실제 애니메이션 성우들이 더빙을 했겠죠 아 3대 목소리인가 이게 사르토비 목소리인가 어 이제 현세로 돌아왔네요 나루토 그 다음에 짐쿠라 카카시 이게 아마 그 폐인전 이후에 그 마을을 쓰려는 그 시점일거에요 아 맞아 폐인전 이후 맞네요 폐인전에서 이제 나루토가 폐인을 이겼죠 요새 한방에 이제 나루님 마을에 영웅 칭호를 얻었죠 나루토가 나루토가 라면빠돌이죠 라면빠돌이 근데 여기 만화에 나오는 라면이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던데 어 설마 마을을 내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나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자유행동이 있네요 자유행동 이야기를 나누거나 탐색하거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아 이벤트도 있네 말풍선 이벤트도 있고 세이브는 어 포인트가 있네요 저렇게 우체통같은거 할인권 이거는 이제 도구점 가격을 내려주는 거겠지 오 이렇게 되네 네